고2 학생들 너희들 재수하려면 2014년도 대학 입시제도 바뀌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영어 제도가 바뀌잖아. 듣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중국어 학교에서 한자본부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 관련 뜬다.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아니 수학? 아니 2분에 1분씩 풀어야 되는데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2분에 1분씩 못 풀면 다 못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앞으로 선생님이 보여줬잖아. 앞으로 뜨는 직업은 수학과 과학의 어떤 첨단 직업이야. 그래서 수학과 과학 그런 종류가 생겼다. 역사 도독 이런 걸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아니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 미래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 영어로 퍼스펙티브라는데 우리 같이 발음해볼래. 퍼스펙티브 시작.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눈. 그런 걸 선생님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길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니? 이름을 남기잖아.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뭘 남기니? 그거요. 이름. 무덥. 그래서 너희들 빌게이츠가 너희랑 나이가 비슷할 때 이런 꿈을 가졌다. 어떤 꿈인가 하면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빌게이츠가 대박 짓을 거야. 너희들 오늘 나가다가 보면 너희들 여기 이 그림을 만드는 학생 여기 있어요.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 아니 여기 우리 돌먹어다가 학생들이 막 그렸다. 고은정이가 그랬어? 이거 이쁘게 그렸는데 이거 그리는 학생 누구예요? 이선영. 이선영? 네. 아 잘 그린다. 너희들 여기 1층에 시청학실 옆에 가면 뭐가 있다니? 여기에 변형태, 아 반기문, 오바마, 그 다음에 누군지 김련아, 박지성 그림이 있다. 또 밖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니? 너희들 빌게이츠와 그 다음에 애플, 스티브 잡스 그런 게 있다. 우리 돌먹어당 학생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고 너희들 20년 뒤에 이런 빌게이츠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돌먹어당 학생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